파바토이를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LOL 빅 서프레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파바토이 TV 아 갑자기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 파바멘! 파바토이 TV 파바멘이에요! 어? LOL 무슨 일이야? 파바멘 과자가 먹고 싶어 뭐? 이번엔 과자? 알았어 홈런볼 고구마깡 고깔콘 새우깡 조리퐁 바다코코넛 야채크래커 초코칩 쿠키 꼬북칩 별에서 온 초코 콜 프로스프 허니버터 칩이잖아 허니버터 칩 버터 버터 칩 성공했어 그다음 바나나 크림 있잖아 되게 달콤한거 바나나 크림 성공 그다음 아 이거는 양파 모양이잖아 양파링 양파링 맛있어 성공 이거 꽃게랑이잖아 꽃게랑 이것도 성공했네 아 이건 감자칩인데 이름이 수미칩이야 수미칩 어 좋아 성공 다음 페이지로 도전 아 이거 새우 그림 있잖아 새우깡이지 그 다음 아 이거 이거 저 아이 그림 있는건 홈런볼이야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거 홈런볼 아 성공 아 이거 이거는 감자칩인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이거 감자칩인데 이게 무슨 칩인데 스윙칩인가 아 스윙칩 아니면은 아 혹시 아 스윙칩이 아니고 그러면은 포카칩인가 혹시 포카칩 해볼까 포카칩 어 맞았어 포카칩 어 좋아 아 이것도 초콜릿 들어있는거 이거 이름이 시리얼 시리얼 있냐 시리얼 어 좋아 아 이거 감자 이것도 감자칩인데 이건 감자칩이지 강 깡 깡 깡 됐다 오 또 성공 하하하 그 다음 아 이거 이거는 오징어 오징어인데 오징어칩이야 오징어칩 어 아니네 틀렸나봐 그러면 아 이거 오징어칩이 아니라 오징어칩 하하하 맞았어 오징어칩 아 이거 저 아저씨 그림 있으면 이거 감자맛인데 오감자지 오 감자 하하하 성공 그 다음 아 이거 치즈맛 이거는 콘치 오 성공 그 다음 아 이거 초코맛 이거는 초코 땡 땡땡땡 하하하하 아 이것도 초코 버섯 모양인데 이거는 초코 송이라고 하지 초코 송이 오 또 성공 다음 스테이지로 아 이거 소라 소라모양 이거는 왕소라 왕소라 오 성공했어 아 이거 부드러운 거 이거는 사브레 오 좋아 그 다음 아 이거 이것도 감자맛인데 이건 포스틱 포스틱 틱 오 성공 그 다음 아 저기 이거 자갈씨 모양이 있잖아 자갈씨 자갈씨 아 이거는 라면 모양인데 뿌셔먹는 거 뿌셔먹는 거 당연히 뿌셔뿌셔지 뿌셔뿌셔 하하 그 다음 오 성공 다음 세지로 아 이거는 카라멜 하고 그거 카라멜콘 땅콩 여섯 글자니까 카라멜 콩 메리 멜콘 그 다음 땅콩 오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는 하하 이거는 아래 초코들이 있는 거 간초잖아 간초 그 다음 문제 아 이거 고구마 그림 고구마 그림이 있으니까 고구마깡이겠지 고구마깡 오 좋아 아 이거는 오사츠잖아 오사츠 오사츠 어 왜 틀렸지 아 오샤가 아니라 샤가 아니라 사 오사츠 오 맞았어 하하 아 이거는 저 병아리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계란과자지 아 부드러운 계란과자 하하 오유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계란과자 오 성공 하하 그 다음 대기 어 뭐야 아 이거 맛동산 되게 딱딱한 거 맛동산 아 이것도 맛있는데 하하 하하 아 뭐야 이건 과자가 아니잖아 이건 초코파이인데 초코파이 빵 아닌가 어쨌든 하하 아 이거는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레오지 하하 아 이것도 이것도 오예스잖아 초코파이 오예스 빵이잖아 하하 아 이건 오징어들 오징어 땅콩 오징어 땅콩 그렇지 좋아 오 성공 다음 세지로 아 이거는 조리뽕 우유래 우유래 말아먹을 수 있는거 조리뽕 하하 그 다음 아 이거 이게 스윙칩이야 이게 스윙칩 아 이거 꼬깔콘이잖아 꼬깔콘 손가락에 끼워먹는거 아 콘깔 아니 지금 틀렸어 콘깔이 아니라 꼬깔콘 오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 치타모양 치타모양 치타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치토스치 아 이거 이것도 부드러운거 카스타드인데 어우 과자 아닌데 이것도 하하하하 오 그럼 삼겸 그다음 아 이것도 감자맛 이거는 두글자야 예감 감 어디지 오 예감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 예감 비슷한 구운감자 이거는 이것도 감자 맛있으니 구운감자 아 아 이거 숯불갈비맛 이거는 자키자키 오 요즘도 나오나 자키자키 어 뭐가 왜 틀렸지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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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는 부드러운 쿠쿠다스 아 뭐야 아 쿠쿠가 아니라 쿠쿠 쿠쿠다스 오 좋아 아 이거 마리쭈잖아 마리쭈 오 좋았어 오 또 다른거 다음 스테지로 아 이거 이거는 저긴데 그 저기 콘.. 콘초 콘초 오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 사또그림 아 사또밥 그 다음 문제 아 이거 이거는 버터맛이 나는 와플이라서 버터와플이야 오 좋았어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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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아 이거 파이인데 초코파이 아니고 빅파이 작은거 오 좋았어 성공 그 다음 아 이거 고래그림있잖아 고래밥 아 이거 초코칩인데 이름은 치초 오 좋았어 치초 아 이거 버터맛 바다 코코넛 오 좋았어 아 이거 이거는 세콘달콤인데 근데 세콘달콤은 과자가 아닌데 하하하하 아 이거는 저기 아이빙 오 좋았어 오 또 성공 오 다음 최지로 아 역시 난 너무 잘하는거 같아 아 이거 에이스잖아 에이스 오 에이스 그 다음 오 이거 마이구미인데 이거는 마이구미 이거 어 마이구미 오 좋았어 아 이거 쿠키인데 이거 또 초코칩 초코칩 쿠키 초코칩이 박혀있거든 오 좋아 초코칩 쿠키 아 아 뽀빠이 크림 있잖아 근데 별사탕 들어있거든 그래서 별 뽀빠이이지 아 이거 이것도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름 두글자 밑줄 오 좋았어 하하 오 또 성공 다음 최지로 오 아 이거 되게 허벅이처럼 말려있어서 스위트 오 좋았어 하하하 아 이거 아기 크림 아기들이 먹는 베베 아 이거 이거는 베이비스타 베이비스타 오 좋았어 아 아 이거 네모난거 이거는 베아스잖아 아 베아스 어렸을때 많이 먹었지 아 이거 이거 나라콘 나라콘 좋아 성공 오 또 성공 다음 최지 아 이거 이거 비틀즈잖아 오 비틀즈 그 다음 문제 오 이건 또 세알이잖아 세알 오 좋아 아 인디안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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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인디안밥이지 성공 그 다음 아 이거 되게 부드러운거 마 마카레트 그치 마가 어디있지 마 마 오 좋았어 아 진짜 맛있는데 어 이거 어린아이가 되게 신 어 아이셔잖아 되게 먹으면 되게 신거 아이셔 아 저 표정 봐 오 또 성공 아 이거 이거는 그거야 저기 피자랑 감자만 둘 다 나는거 피자감자칩 피자감자 자가 어디있지 어 피자감자칩 좋아 아 이거 옥수수 맛 되게 맛있어 한추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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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 이거 이거 인절미 맛 나는거 구운 인절미 구운 인절미 구운 인절미 성공 아 이거 이것도 맛있지 눈에 띄네잖아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이거는 초코맛 나는거 초코땡 초코땡 오 좋아 성공 다음 테이지로 자 어 뭐야 아 이거 이거 양파 구운 양파잖아 오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 아하하하 저 아이 그림 있는거 이거 두글자 짱구씨 짱구 오 짱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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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과자가 아닌데 오뜨 하하하하 어 과자 아닌데 아 아 이거 이거 엄마손파이 엄마손파이 되게 맛있고 부드러운 엄마손파이 오 좋아 아 저 저 휘없는 아저씨 그림 있는거 나초 이거는 프링글스야 감자칩이지 프링글스야 프링글스 어 또 성공했어 어 이거 이거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몽쉘 어 좋아 그 다음 어 어 이거 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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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글자인데 구운 오징어 구운이 어디있죠 구운 오징어 어 좋았어 어 아 이거 저 여자 그림 있는거 나초잖아 나초 어 좋았어 아 이거 이거는 자가 자가 어 또 성공 하하 아 문제가 너무 쉽다 아 이거 펌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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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니콘 아 콩잘 아 아 콩잘 콩잘 아 콩잘 콩잘 멜론 그 다음에 쿠키 아 멜론 그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멜론 쿠키지 아 이거 이거는 폴리롤리였나 아 아닌데 아 뭐였더라 아 생각이야 폴리롤리 아닌데 폴리롱린가 아 생각이 롤리 폴리롱리 혹시 폴리롱리 아닌데 롱리도 아닌데 그러면 로맨틱 폴리 아 반대로 롤리 폴리인가 롤리 폴리 아 맞았네 롤리 폴리구나 아 아 이거는 소코틴틴 그치 틴틴 틴 틴 이거 이거 뽀또잖아 뽀또 좋아 이거 뭐야 양파링 왜 또 나왔지 양파링 양파링 어 좋아 그 다음 허니버터 네 글자인데 허니통통이지 네 글자면 허니통통 어 좋았어 그 다음 아 이거 꿀 들어있는거 꽈배기 모양 꿀까배기잖아 진짜 달콤하고 맛있지 꿀 꽈 꽈배기 어 좋아 꿀까배기 아 이거 사과모양 프렌치파이 프렌치파이 어 치파이 어 좋아 그 다음 돼지 아 이거 초콜렛찌가 먹는거 초코피 어 초코피 좋아 아 이거 버터쿠키잖아 버터 어 좋아 그 다음 아 이거 타코야키 모양이 있잖아 그러면 타코야키 물이지 타코야키 물 어 됐어 아 이거는 때때로 비슷한데 이거 포키 하하하하 자 포 키가 포가 어 포 포 아니지 포 포 포키 어 됐어 아 이거 떡볶이 이거는 신당동 떡볶이 신당동 떡 포 어디있냐 포 키 어 됐어 어 또 성공 다음 스케치로 아 힘드네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빨간색 체크 어 됐어 아 이거 안에 그 롯데샌드 하하하하 어 맛있는데 이것도 아 롯데샌드 아 이거 야채그림있는 크래커잖아 야채크래커 아 야채크래커 아 이거 부드러운거 이거는 후레시베리 따위시맛 후레시베리야 후레시베리 어 됐어 아 이거 이거는 오징어맛 오이 오 좋아 성공 그 다음 떼지롱 아 이거 쌀과자 이거는 이름이 쌀루별 어 됐어 그 다음 아 이거 고구마 고구마칩 자 그 다음 문제 아 이거 이거는 초코화임이라 그러지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데 어 코가 어딨지 어 초코가 어 찾았다 초코화임 오 성공 그 다음 아하 이거 이거 초콜렛 붙어있는거 달게 오 좋아 그 다음 아 이거 이거는 치킨팝이잖아 치킨팝 성공 그 다음 세지로 도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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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이 하하하하 어 이거 아직도 있나 작품 그 다음 아 이건 착하니 착하니 좋아 그 다음 어 이거 뭐야 불량식품이잖아 아 이거 문방구앞에서 파는 아폴로 아 뭐야 불량식품 이거 이것도 불량식품이잖아 마키차콘 어 뭐야 문방구앞에서 파는거 아 이거 뭐야 쫀디기 이것도 불량식품인데 하하하하 쫀디기 오 좋아 성공 다음 세지로 오 다 풀었어 오 다 맞췄어 하하하하 아싸 다 맞췄다 오 너무 좋아 하하하하 우와 너 진짜 잘한다 당연하지 내가 과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싸 오늘 이 과자들 전부다 내꺼 너무 신난다 정말 최고 안녕하십니까